합격 100% 가능하죠?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일단은 하고 영상을 일단 봐야지 이제는 메이크업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한데요 속눈썹 1인 창업을 위한 분들 또 뷰티 관련, 메이크업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한 분들이 수강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어려우면 좀 멈췄다가 다시 보고 또한 시연을 해서 사진을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안 됐는지 체크를 해서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차근차근 보면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답입니다 무조건 돼요 무조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할게요